오늘 어제부터는 도웠던 소나기가 뭐 왔으니? 아까 진짜 비가 온 것 같아요. 오늘 신곡을 전해드리니까 다 어설픈데 그래도 요즘 잘나가는 노래 제목은 또 알고 계셔야 하니까 이 노래도 오늘 처음 불러보는데 한번 전해드리러 올게요. 임재현씨의 노래인데요.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이라는 노래 저희들어 볼게요.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넌 왜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바보난 사람 내게 줬는지 내게 줬는지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리인가 나는 더 잘 알 수 있고 나는 더 잘 알 수 있고 다시 울리지 않은 자신이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그게 왜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건 세월은 왜처럼 넌 날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지 흘러가야 되는지 야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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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넌 만나는 그에게 또 내게 그랬던 것처럼 이쁘게 웃어 주리 너처럼 이쁘게 웃어 주리 너처럼 좋은 여자의 사랑받는 그 남자 너무 부러워 넌 행복하니 너처럼 좋은 여자의 네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 우리 다시 매자지 수가 없는 이유인가 나는 더 잘 알 수 있고 다시 울리지 않은 자신이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시간이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너를 울리지 않고 안겨주는 법 세월은 왜 널 있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고생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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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